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가 2020년 1월 1일 오전 7시 30분 전농동에 위치한 배봉산 정상부 근린공원에서 2020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합니다. 군은 이날 오전 7시 30분 타악 앙상불 아루메 타악 공연으로 행사를 시작해 새해 축하 타징, 새해 희망 기원 공연 등을 진행합니다. 새해 첫 해가 뜰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8시 5분에는 주민들과 함께 희망 풍선을 날려보내며 새해의 소망을 기원합니다. 이와 함께 경자년을 상징하는 G 캐릭터 인형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새해 소망이나 덕담을 멋진 글씨체로 써주는 캘리그래피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운영합니다. 특히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배봉산 야외 행사장에서는 전농이동 마을행사 추진위원회가 준비한 떡국 7천인분을 나누는 새해 복떡국 나눔 행사도 진행됩니다.